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딥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저는 드럼 치는 박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범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딥범스에서 베이스 추는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김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TV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요즘 뮤지션들을 공연장에서 많이 뵙지 않고요 전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만나는데 같이 전후회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누구 만나고? 최근에는 홍해방 씨 만났고요 연주자분들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좋죠 원래는 저희가 정규를 내려고 했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옛날이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싱글을 먼저 좀 내보다가 그 다음에 싱글을 모아서 정규를 내보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싱글을 모아서 미니앨범으로 마무리가 돼요 정규도 저희는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봄에 이제 올해 중순쯤에 이 미니앨범 내려고 했었어요 그때 개인은 그랬죠 봄에 사진을 찍어서 싱글 미니로 가는 앨범을 만들자 근데 이제 시비를 다 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CD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은 다 반년 전에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반년 전일 뿐인데 생각보다 좀 젊어요 지금 모습보다 뭔가 약간 좀 파릇파릇한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우리가 거울이 볼 때 보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취미로 베이스를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에 크라잉넛 노브레인 형들 공연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무대 위에서 전영 받으면서 공연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나 커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때 처음 생각하게 돼서 그 영향이 이제 뭐 입시도 하고 실험받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멤버들 만나면서 그게 다시 실현이 되는 걸 느끼면서 이 꿈을 더 크게 키웠던 거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뺀다는 거 보고 멋있어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와 버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현우가 하자 그래서 그냥 하게 됐어요 연수작용이야 연수작용 저는 김태현씨가 하자 그랬잖아요 저희가 막 처음에 이 팀을 만들 때 그렇게 막 큰 꿈을 가지고 만드는 팀은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각보다 반응이 오면서 그렇죠 어? 이거 잠깐만 계속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좀 계속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다른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 하드록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자고 해서 이렇게 팀이 모여서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그전 밴드는 그만두고 이제 이 밴드는 또 모임을 하게 된 거죠 너무했네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제가 이 친구랑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랑 또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이 친구랑 같이 하자고 근데 이 친구가 하기 싫다고 이 친구랑 그땐 그랬었어요 네 초반에 안 돌렸어요 얼굴 돌렸어요 외모가 제가 원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약간 말을 섞을 때 뭔가 약간 살짝 부담이 되는? 아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다르고 수업도 있고 아 막 좀 무서웠어요 생긴 게 어 내가 저 사람이랑 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재흥씨 기억나는 거에요 제가 다른 학교거든요 이제 학교마다 경영 같은 걸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재흥씨를 제가 봤거든요 다른 팀에서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흥씨가 제가 얘기를 듣거나 하니까 디펑스의 알파가 저인 것 같네요 저를 시작해서 얼굴마다 하면 저희 리더 네 저는 김태현씨가 기억나요 처음으로 서울 예대를 가는 날이었어요 입학하기 전에 한 번씩 쫙 모아서 한 번씩 단단해서 모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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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션이야 그게? 어 그런 걸 갔었는데 우리 앞에 빨간다리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니 생기게 너무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일진처럼 보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보다는 약간 이렇게 건들건들거리 잘 놀고 약간 그런 지금으로만한 인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짭페인 줄 알았어요 저 짭페인 줄 알았어요 저 짭페인 줄 알았어요 짭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앞에 김재형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재형씨 보면 예전 머리가 되게 레이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김재형씨가 오히려 그때 네 그때 그리고 피어싱도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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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었어 저 인생이 이게 썩 좋진 않았던 거 같아요 다들 태현씨는 고등학교 친구라서 저랑 고등학교 친구라서 원래 알고 있었고 이 둘은 이제 처음 간 다음에 일단 지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지각을 하고 10분인가 5분인가 대화 나누고 자기들 하고 있다고 가더라고요 그 상황에 현우씨는 이제 남대문 열려있었고 강렬한 초등상이네 딱 그렇게 첫인생이 딱 그렇게 밝혀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박가람씨의 첫인생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날 자체가 만났던 그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안 나고 나도 그치? 그냥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빡빡하고 헤어져가지고 맞아 이 정도로 저희가 결성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내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곡 모아서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기억 생각해보니까 난 그 앨범 낸 게 되게 조금 뭐였지 쑥스러웠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들려주기가 좀 막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에서 냈던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팬분들이 그 앨범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녹음할 때 이제 녹음을 평소에 해볼 일이 없으니까 앨범 녹음이라든가 처음 해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혼다기도 했었고 지금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뭐 한 달 준비할 때 그때는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사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막 여러 번 해보고 막 이런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을까요? 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희망이었죠 왜냐면은 저희가 언더로만 오랫동안 활동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TV 속에 저희도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알릴 수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는 오디션 프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많이 유행했고 밴드들도 되게 좀 잘 나갔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진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고 그 덕으로 방송이란 것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뭐 전부 다 바뀌었어요 뭐 수입부터 해가지고 뭐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100% 모든 게 바뀐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관리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부터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 같아요 남들의 시선 같은 거 쓰겠죠 쓰겠죠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쓰이기 막 사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버리기도 살짝 어? 한번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게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하루아침에 토스터 되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예인병도 자연스럽게 오기 오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니까 뭐라도 된 듯이 막 많이 보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토스터 돼가지고 어디 가면 다 인정받는 거야? 그렇게 되버리더라고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큰 그림을 보면은 완전 저희가 좋고 이런 건데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맘에 또 단점도 다 있었죠 그런 과정은 다 지나온 거 같아요 내년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겁니다 일본어 능력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가지고 그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목표고 내년 다짐하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가람씨 갑자기 말씀 나와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 콘텐츠로 독립영화를 하나 찍고 있어요 제흥씨가 감독해서 제흥씨가 각본도 다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가람씨 꿈이 저희 출석에 나오고 나서 그 전부터였어요 연기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안 맞았는지 포기를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가지고 거의 강제로 연기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기획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이렇게 찍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나이를 좀 먹을수록 현우씨가 약간 ANR처럼 된 거 같아요 약간 기획해주고 멤버들마다 왜냐면은 밴드가 한 사람만 돋보이고 그리고 막 TV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가람씨가 예전에 비해서 내려놓은 건지 그냥 색깔이 없어진 건지 그냥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좀 되게 끼쟁이였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말수도 부쩍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러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연기라도 어떻게 좀 빨리 찍어서 아휴 고맙네요 아니 진짜로 이 정도면 거의 약간 대표님만 해도 대표님 저희 대표님 저희 이런 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박상욱씨 연기 그 다음에 김재경씨는 영화감독으로 하고 김재경씨는 기타리스트 저는 이 시점에서 영화감독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면 될까 저는 하기 싫어요 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실현을 시켜야 되는지 근데 진짜 웃긴게 묻잖아요 하기 싫은데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집중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지금 얘 영화 찍는 생각보다 내가 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 하기 싫은데 계속 그렇다고 그렇다고 프로 장신이 있는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까봐 제가 뭐 좀 도와줄게 이러면은 그냥 다 간섬을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사실 돈 주면 괜찮아요 돈을 주면 괜찮은데 뭐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금이야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어디에 좀 이게 뭐 써가지고 필요한데 뭐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수고금 수고금 뭐 그런 걸로 좀 좋아요 아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거 뭐냐 그 카카오페를 좀 넘겨 드릴게요 책정을 좀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뭐야 마지막 크레딧에도 원래는 기획이었는데 기획의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획이 아니에요 기획 제안 그리고 제가 마지막 크레딧에다가 슬롯이 책임 이 모드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오늘 꽉가입해 5,000원 어떻게 되니까 투자전까지 안 떠요 5,000원 투자로 써도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이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계속 변화하는 모습에 가진 밴드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 좀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계속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뭔가 변화하고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의 생각은 저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성장해가는 밴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콜드플레이나 그런 바람파이브처럼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음악을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이 옛날이랑 지금이야 많이 다르듯이 저희도 그냥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고 디폭스가 진짜 음악으로서 정말 생각이 깊어지고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대학교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대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심사해가지고 울리고 막 이런 걸 잠깐 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애들이 막 신나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하고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기게만 했었는데 재밌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제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재밌게 하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밴드는 사실 많이 없어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더 멋있는 일이라는 걸 좀 알아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밴드가 공연할 공연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좀 더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뭐 이렇게 시대는 변화에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유 없이 없어진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하는 부류들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원론적인 것도 원론적인 거지만 또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고 특이한 걸 많이 해보고 남들이 안 해본 걸 많이 찾고 연구를 해라 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자기 악기에 대한 애착도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좀 그런 애착도가 지금만큼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애착도를 자기가 하는 그 포지션에 애착도를 많이 갖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거기서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됩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뚜렷한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애정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악기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악기에 뭐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박 곧 타기로 하지 말고 정말로 정밀하게 많이 연구해보고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하면서 밴드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기 자리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하면서 자리 시키면서 잘 살면서 문화생활 간간히 티팡스 음악으로 즐기시고 또 빨리 날이 좋아져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좋네요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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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 더 알려야죠 좀 더 좀 더 알리는 거는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약간 짧은 플랜으로는 이 C극을 잘 버텨보자 자체가 모든 뮤지션이 지금 뭐 뮤지션 뿐 아니야? 다 모든 다 그러지 않을까? 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큰 목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C극이 이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원래 활동 계획에서도 해외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가서 활동 많이 하고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해외 목표를 하면서 저희로 많이 알리는 거 그렇죠 글로벌하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밴드의 디펑스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